안녕하세요. 아름다운 정원의 세계를 안내할 정원 전문가 박은규입니다. 오늘 안내해드릴 정원은 만병초 정원입니다. 만병초는 진달래와 같은 종류인데, 외국에서는 로드덴드로이라고 얘기하고, 우리나라에서는 만병초라고 부릅니다. 만병초는 진달래 종류 중에서 잎이 삭녹인 식물을 만병초라고 하고요. 그래서 잎이 삭녹이라서 겨울에도 녹색 잎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배도 좀 까다롭고, 꽃은 화려하고 아름다운 꽃을 피우며 독특한 생태를 가지고 있어서 매력적인 식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만병초의 종류에는 우리나라에 자라는 만병초가 있고요. 외국에 자라는 만병초가 있는데, 우리나라에 자라는 만병초는 슬악산에 자라는 만병초가 있고, 울릉도에 자라는 홍만병초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백두산에 자라는 노란 만병초가 있습니다. 그 외 외국에서 자라는 만병초는 다양한 품종이 개발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이런 만병초를 정원에 잘 키우기 위해서는 만병초의 습성을 잘 알아야 됩니다. 이번 시간은 만병초의 습성과 만병초의 적합한 환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식물의 이름인 만병초는 한자로 이야기하면 만가지 병을 고치는 품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약초로도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옛날에는 병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잎을 따다가 달아먹기도 하고 차로 마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만병초 정원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만병초 품종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만병초는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로 외국에서도 높은 산에 사는 식물이고요.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키우기가 쉽지 않은 식물입니다. 여름에 고온에 대게 약합니다. 그리고 겨울에 건조에 대게 약합니다. 그래서 겨울을 지내는 동안 찬바람을 맞아가지고 많은 수의 만병초가 죽습니다. 만병초를 제대로 키우기 위해서는 여름에는 거늘을 만들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겨울에는 바람을 막아줘야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만병초를 심기 위해서는 그냥 흙에 심으면 안 되고요. 따로 만병초 전용 태양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만병초를 키우기 위해서는 흙도 새로 만들어줘야 되고 여름에는 거늘도 만들어줘야 되고 겨울에는 바람을 또 막아줘야 됩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다 만병초는 이제 막 관심을 받기 시작하고 차롭게 재배되는 식물이라서 구입치가 많지도 않을 뿐더러 가격도 비싼 편입니다. 그 정도의 느낌을 감내하고도 만병초를 키우신다고 하시면 식물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자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만병초는 흰색이나 연분홍색이라서 색깔이 좀 화려하지는 않은데 외국에서 재배되거나 외국에서 개발된 품종은 화려한 색깔이 많이 있습니다. 빨간색이 있고 노란색이 있고요. 만병초는 여름에 도유에 되게 약하다고 했는데 폰티약이라는 품종은 여름 팻배체도 강하게 살 수가 있고요. 이 폰티약은 터키에 있는 만병초와 일본에 있는 만병초를 그 외에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일본에 있는 습한 온도도 견딜 수가 있고 터키에 있는 건조한 환경에서도 견딜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폰티약의 단점은 자란 속도가 너무 느리고요. 가정에서 키우신다고 했으면 인내심이 많으신 분들이 키우셔야 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사진에서 보는 것 같이 만병초가 잎이 노랗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병초는 진달래와 같은 종류인데 진달래의 특징 중에 하나가 산승 토양에 자란다는 것입니다. 산승 토양이 뭐냐면 토양에 수소 성분이 많이 있는 겁니다. 산승 토양을 하는 이유는 비가 많거나 오래된 땅은 땅 속에 있는 양분이 빠지면서 양분 빠진 그 자리에 수소이온이 채워진 겁니다. 그래서 수소이온이 많아짐으로서 땅이 산성화가 됐는데요. 만병초 또한 산승에 자랍니다. 그런데 그 산성되는 정도가 아주 강한 산성이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토양에서는 잘 자리지 못하고 특별한 흙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특별한 흙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사진에 보는 것 같이 잎이 노랗게 되는데요. 이 잎이 노랗게 되는 것은 잎 속에 철분이 빠져서 그렇습니다. 산성 토양을 만들기 위해서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굵은 마사와 피트모스를 섞어서 하는 방법이 있고요. 다른 방법 하나는 굵은 마사와 피트모스와 흙을 섞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마사와 피트모스 설정 비율로 혼합을 하게 되면 pH가 5.5 정도가 되면 만병초가 가장 자라기 좋은 상황이 되고요. 피트모스는 이탄토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하는데 습지나 연못에 수정식물이 자라는데 그 수정식물이 몇 천년 동안 탄화가 되면서 쌓인 흙을 피트모스라고 합니다. 블루베리를 집에서 키우실 때 쓰는 흙이 피트모스입니다. 블루베리 또한 진달래 종류고요. 그래서 진달래 종류는 피트모스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가정에서 만약에 만병초를 키우고 싶은데 피트모스를 구입을 하신다고 하시면 별도로 피트모스를 구입을 하셔도 되지만 만병초, 용토라고 검색을 하시면 소포장으로 판매하는 게 있으니 그걸 구매하셔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만병초를 심을 수 있는 품종과 식재 처양이 준비가 되면 만병초를 심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되는데요. 만병초는 높은 산에 살고 여름에 더운 햇빛을 실하는데 햇빛이 강하거나 온도가 높으면 사진에서 보는 것 같이 잎이 노랗게 변색이 됩니다. 이 잎이 노랗게 변색이 됐다는 것은 염동수가 없어졌다는 뜻인데 잎이 노랗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거늘을 만들어주거나 온도를 낮출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해야 됩니다. 만병초 또한 초항 습도에 되게 민감한 식물인데요. 사진에서 보이는 만병초 세포구기가 있는데 이거에 죽은 이유는 물빠짐이 좋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만병초는 가는 실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는 실 같은 뿌리를 가졌다는 것은 뿌리 자체가 외부 영양에 민감하다는 뜻이고요. 이 민감한 뿌리가 물이 빠지지 않으면 뿌리가 습거나 괴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뿌리가 습게 되면 사진에서 보는 것 같이 식물이 단발라서 죽게 되고요. 이런 상황에서는 만병초를 심지 않거나 아니면 토양을 계량해서 배수가 좋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병이 걸리거나 해충이 많이 가해지는 않는데 유독 한 종류의 벌레가 가해를 하게 됩니다. 그 벌레 이름은 진달래 방패벌레인데요. 주로 진달래 종류를 가해를 하고 잎의 뒤쪽에 붙어서 가해를 하고요. 잎에 있는 접액을 빨아먹어 가지고 잎 색깔을 탈색을 시키게 되고 장기적으로는 거시물이 죽게 됩니다. 이 진달래 방패벌레를 막기 위해서는 5월 달부터 살충제를 쳐줘야 되는데요. 이 잎 뒷면에 붙어 있기 때문에 잎 뒷면 위주로 살충제를 치면 되고요. 농약 구매가 힘들시거나 그러시면 가정에서 서시는 모기약이나 파리약을 치셔도 충분히 방제가 됩니다. 그래서 5월 달부터는 벌레가 생기지 않더라도 예방 차원에서 농약을 쳐주는 게 좋은 방법입니다. 적정 공간도 만들어주고 토양도 만들어주고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만병초는 애석하게도 1년에 자라봐야 한 마디만 자라고 한 마디도 한 20cm 정도밖에 못 자라서 아주 천천히 자라는 식물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인내심이 부족한 분들은 만병초가 너무 천천히 자라서 불만일 수도 있겠지만 천천히 자라기 때문에 그 식물이 더 매력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천천히 자라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를 잘라줘야 되거나 입을 따줘야 되거나 그런 관리는 별도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만병초는 1년에 한 마디밖에 안 자라지만 만병초 줄기를 자르거나 가지를 자른 경우가 생기는데요. 줄기를 자른 이유 중의 하나는 사람이 다른 인데 방해가 되거나 수형을 고치거나 아니면 입만비초가 너무 좋아서 정식을 하고 싶거나 그러면 가지를 자라야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면 어떤 가지를 자를지 고민을 한번 해보시면 일단 꽃을 피우는 가지는 남겨둬야 되고요. 꽃이 안 피우는 가지 위주로 잘라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꽃이 피우는지 안 피우는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은 간단합니다. 사진에서 보는 것 같이 통통하고 둥글게 생긴 것은 내년에 꽃이 피우는 가지고요. 홀쩍하고 뾰족한 눈을 가진 가지는 내년에 꽃을 피우지 않고 입만 나올 가지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가지를 잘라야 되거나 아니면 가지를 잘라서 새로운 개체를 번식을 하고 싶거나 하시면 입눈이 달려있는 가지를 잘라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체수를 널리거나 정식을 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씨앗으로 하는 방법 두 번째는 끝꽂이를 하는 방법 세 번째는 삽목으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씨앗으로 하는 방법은 꽃을 피우기 위해서 10년이 걸리고요. 접목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개체에다가 그 개체를 붙이는 건데 비용이 많이 들고 많은 기술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끝꽂이는 조그만 관심을 가지면 가능하고요. 가장 문제해야 될 게 끝꽂이 줄기를 잘라야 되는데요. 줄기는 꽃눈이 달리지 않고 입눈이 있는 줄기를 사용해야 됩니다. 채취 시기는 가을부터 겨울까지 채취를 해야 되고요. 채취하고 난 다음에는 잎을 잘라줘서 가지를 정리해줘야 되고요. 줄기의 길이는 10cm가 적당합니다. 잎 개수는 2개만 남기면 되고요. 잘라서 정리가 된 것은 뿌리를 내리는 약품이 있는데 발근제를 뿌리에 묻히고요. 발근을 위한 상토가 있는데 피트머스와 플라이트로 되어 있는 상토에서 꽂아서 뿌리를 내리면 됩니다. 뿌리를 내릴 때 주의해야 될 것은 온도인데 온도가 25도에서 30도일 때가 가장 뿌리가 잘 내리고요. 겨울에 삽목하고 온도가 25도에서 30도씨가 되면 6개월 뒤에는 뿌리가 내려서 새로운 개체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만병초는 여름에 고온에 되게 약합니다. 여름 동안 끝꽂이를 하게 되면 대부분 병에 걸리거나 썩어서 죽게 되고요. 발근이 가장 잘 되는 시기는 겨울이 발근이 가장 잘 됩니다. 그래서 겨울 발근을 시키기 위해서는 늦은 가을이나 겨울에 삽목을 시작을 해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 삽목상의 온도도 25도에서 30도를 맞춰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봄이 돼서 그 식물이 자라기 시작할 때 새순이 나오면서 뿌리가 같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면 훨씬 더 발근이 잘 됩니다. 가정에 있는 집에서 그늘에서 꽃을 잘 피우는 식물이 많지가 않은데 만병초는 그늘이 있는 가정집에서 키울 수 있는데 꽃이 아름다운 것은 만병초 많은 게 없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도심지에 있는 정원 가정에 있는 정원 이런 데는 만병초가 매력적인 식물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과시욕일 수도 있겠지만 다른 사람들은 못하는데 저 사람은 하네? 아니면 다른 사람들은 가져와서 꽃도 못 피우지만 꽃도 피우네? 그런 가던으로 해서의 자부심? 프라이드? 이런 걸 가장 대표할 수 있는 식물 중 하나가 만병초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도 만병초의 세계에 빠져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